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 기회도 마쳐서 한국경제TV가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영을 맡은 한상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여성 CEO분을 모셨습니다. 그것도 첨단인 미래 드론 기술 개발에 힘여를 기르고 있는 태경전자의 안혜리 대표님이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태경전자의 안혜리입니다. 사실 태경전자 이름부터 아주 특별한데요. 태경전자 어떤 뜻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기업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태경전자는 사실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름은 아니고요. 친구가 한의사라서 제 한약을 짓다 보니까 저의 사주를 놓고 이름을 검토를 하다 보니 태경전자가 어울린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원래 여성분들이 전자, 드론 이거 사업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운명적인 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자, 드론 생각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드론 하면 사실은 시청자 분한테는 지금 우크라인 사태 이런 게 무인드론 이걸 위해서 전투 이렇게 하는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조명이라든가 이런 쪽의 방송이라든가 이런 쪽의 드론이라고 하는데요. 조명, 방송, 드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저희 태경전자가 군수용 전자부품 제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품질력, 기술력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업체예요. 그리고 군과 군용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고 또 군에 대한 정보가 좀 있는 편이죠. 그래서 군에서 정보가 나오기를 드론보 전투단이 생긴다는 정보를 좀 미리 입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드론에 뭘 할지를 계속 고민을 하라는 조언을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아니 뭐 드론을 듣자도 모르는데 뭔 드론을 내가 뭘 할 거냐고. 계속 이제 그런 농담 비슷한 얘기를 하다가 어느 날 문득 드론에 왜 조명이 없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드론에 사람이 안 타는데 무슨 조명이 필요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드론이 나 여기 있어도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드론과 드론끼리에 뭔가 위치 파악이든 뭐든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조명탄이라는 것이 저의 눈에 들어왔죠. 저 조명탄은 물론 전시회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될 것인데요. 상시에는 그 조명탄을 터뜨리면 파편도 칠 것이고 환경에 대한 화약 성분이므로 환경 오염도 될 것이고 그리고 조명탄을 쏠려면 대포를 동반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한 조명탄이 한 발에 한 100만 원, 100여만 원 정도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한 4분 정도 그렇게 비춰지면서 낙하산 피고 내려오면서 빛이 또 소멸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조명탄을 하늘에서 지속적으로 비춰주면 그러면 야간에도 인명구조 내지는 이런 작업들을 끊이지 않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실 드론이라든가 이런 측의 방송이라든가 조명 관련된 이런 업체들은 방송을 위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런 업체들이 좀 면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가 왜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지 어떤 기존 업체와 어떤 차이점 내지는 여기의 장점 이런 걸 좀 안 대표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방송 드론은 사실 세계적으로 제가 최초예요. 그렇습니까? 물론 조명만 하신 분들도 있고 방송만 드론에 달아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보다 훨씬 드론에 대해서 연구개발 많이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각각이 임무장비를 달고 테스트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거를 하나의 모듈로 만든 것은 제가 세계적으로 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드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방어용으로 추적할 때 열 추적에 가져왔는데 안 대표님은 LED라든가 이런 게 해서 열의 추적 그걸 피했다고 그러는데요. 그게 아주 굉장히 독특한 또 국방부에서 알아보니까 굉장히 큰 강점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조명방송 모듈은 방송과 조명이 하나로 일치된 모듈인데요. 그 스피커도 다 역학적으로 연구개발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특성을 살린 거죠. 그래서 그 스피커의 특성을 살리고 또 LED 칩 하나하나 소자에 대한 특성과 렌즈에 대한 기술들을 저희가 직접 다 설계를 하고 굉장히 열이 많이 납니다. LED가. 그래서 그 LED 열로 인해서 스피커가 손상이 돼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말이 전달될 때 음성 전달도 잘 돼야 될 것이고 그런 모든 설계를 저희가 직접 해서 좀 남다른 거죠. 아무래도 사업을 하려면 조명드론과 관련된 군수용 수요. 이게 좀 수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쪽에 오셨는지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조명방송드론이 아니고 조명드론이었어요. 조명드론. 조명드론을 출시를 딱 하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아니 군이 기도비니칸데 무슨 조명을 하늘에서 비치냐. 엄폐, 은폐를 해야 될 입장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비웃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어요. 저 조명드론만큼은 미래에 우리 자손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제품이다라는 확신을 저는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명드론을 꾸준히 개발을 하고 그러던 와중에 군에서 방송드론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전투실험에 방송용드론 좀 시현해달라고 하는데 조명드론 업체한테 방송을 해달라니까 제가 싫다고 처음에는 했고요. 그래도 또 급했나 봐요. 간곡히 부탁이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안을 했죠. 그러면 내 조명드론에 그 방송을 같이 달고서 시현하면 조명방송으로 시현하면 그거는 되겠냐 했더니 그렇게 하는 거는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출시가 조명방송드론으로 군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에서도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꾸준히 연락이 또 다시 와서 또 전투실험에 참가해달라고 하고 그러면서 생각해보니까 그 당시에는 드론을 잘 몰랐을 때거든요. 그래서 드론은 무게에도 민감하고 여러 가지 중심을 잘 잡고 일해야 되는데 그냥 기존에 조명 달고 방송 스피커 달고 이렇게 해서는 저는 제가 제 성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사람이 자존심이 있지 기업이 이렇게 그냥 아무 개념 없이 또 군을 대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스로 그 조명과 방송을 하나의 모듈화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하나씩 하나씩 발전해가다 보니까 지금은 한 13개 버전 정도 13번 정도의 버전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군에 이제 홍보하고 소방에 홍보하고 해외 전시도 작년에 뭐 수없이 많이 갔어요. 작년 전시회만 한 20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각 해 국내외로. 해외는 반응이 더 좋아요. 국내보다. 그래서 이제 다녀보니까 저도 재미도 있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수요가 생긴 게 올해는 군에서 이제 저희가 이작전 사령부에 이제 조명 방송 드론을 납품을 하고 그 납품한 것을 이제 사용해보고 개념을 정하고 해서 내년부터 수요가 한 600여 대가량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아마 수천억이 될 겁니다. 수천억이요? 네. 사실은 군수용이다 하는 그 이미지 때문에 민간에 사용하는 데는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정적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오히려 군수용이 토대로 되지만 민간 차원에서 월등히 많은 앞으로 수요가 창출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군은 국민의 안전을 위하는 게 또 군인의 임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군에는 전력 지원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무기 체계도 중요하지만 전력 지원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전력 지원 체계는 모든 민이든 군이든 지원을 하는 체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의 이 조명 방송들이 전력 지원 체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민이나 군이나 굉장히 유용한 물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소방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인명을 구조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명을 구조한다는 면에서 보면 특히 초기 진입해서 골든타임 놓치지 않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 발명하기 싫으면요? 이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깜짝깜짝 얘기가 많네요. 네, 어찌하다 보니 여성 발명안이라는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추천이 들어와서 저희가 서류를 접수하고 했는데 여성 발명왕 대회에서 제가 금상을 수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좀 특별한 상을 수상하게 됐는데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명예가 있는 상이라고 할 수 있죠.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와이포상이라고 하거든요. 그 기구에서 특허권 그런 기구거든요. 거기에서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조명이라든가 방송들언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게 다양하게 응용 분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좀 다른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거 함께 말씀해 주실까요? 지금 현재 저희가 과제를 한 3개 정도, 3, 4개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금호공대하고 적어도 자율비행이라는 과제를 수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민군협력진흥원에서 하는 다목적 모듈 장착 유무선 드론 시스템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다목적 모듈이라는 것은 감시, 정찰, 조명, 방송, TMMR, 통신중개죠. 그런 모듈들을 다목적으로 필요시 이 모듈을 끼고 또 뺐다가 또 통신 모듈을 끼고 임무를 하고 그런 다목적 모듈 장착 유무선 드론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해경 쪽 과제에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해경 쪽 과제에서는 조명 쪽, 조명 방송 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요. LIG 넥스원, 애트리, 그리고 드론산업진흥협회, 그리고 전자기술연구원 등등의 기관들과 같이 협업해서 광주시의 지원을 받고 해서 443억짜리 프로젝트예요. 200kg급 카고 드론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는 작은 임무를 해요. UIR 카메라, SAA, LRF, 그리고 라이다, 조명 방송 모듈, 이 모듈 부분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제들 가운데서 지금 민군협력진흥원의 다목적 모듈 장착 유무선 드론 시스템과 금호공대와 하고 있는 적어도 자율 비행 드론, 이 과제는 과제가 수행이 완료가 되고 나면 사업화로 갈 거예요. 그 사업화를 갔을 때 어차피 조명 방송 모듈은 낮은 적어도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게 굉장히 효율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자율 비행이 필요하고 미래산업에 굉장히 최적화 되어 있는 과제라고 볼 수 있죠. 특히 요즘 수소연료, 이게 수소, 수소차, 그래서 테슬라고처럼 전기차 이상으로 지금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여기에 수소연료전기기반 드론, 굉장히 관심이 되는데 이것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저희는 이제 수소연료를 하지는 않고요.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드론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수소연료 업체와 컨소시엄을 해서 세계 기록을 한번 조명 방송으로 신기록을 한번 내보자는 컨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저희급 한 24kg 이하급에서 배터리로 비행을 했을 때는 40분 또는 조명 방송을 켰을 때는 20여 분 그 정도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다면 물론 유선으로 하면 24시간 가능하죠. 그러나 이제 유선은 행동 반경에 제한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런 드론을 수소연료전지 기반으로 해서 임무 수행을 한다면 수시간 임무 수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유용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테슬라나 전기차라든가 이런 것도 서로 복합할 수가 있는 접점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어차피 지금 수소연료 쪽으로 모든 기반들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연기관은 점점 도태돼야 하는 것이고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해서 임무 수행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장시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환경 보호라든가 이런 쪽에 좀 안 대표님이 관심이 높으시죠? 네, 관심이 아주 많고요. 사실 조명 방송 드론도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됐던 거였고 그리고 이제 수소연료전지도 어차피 환경 오염 때문에 활성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한 조명 방송 드론이 실현이 된다면 굉장한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 생각이 그래도 조금 반영이 됐는지 작년에 제가 또 ESG 대상을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분 다 하나하나 이렇게 제품명이 좀 무겁고 또 거기에 많은 연구가 들어가고 그래서 초기 자본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보면 얼굴 표정에 보면 자본력에서 문제가 없었지 않았느냐 하는데 그게 또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좀 말씀해 주실까요? 고생 많았죠. 늘 그렇지 않았습니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거든요. 남들은 뭐 버티면 되라는 소리도 하고 그리고 뭐 좋은 제품 개발 열심히 해 돈은 누가 주냐고요. 돈을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늘 이제 고민스러운 게 연구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금력이 딸린다라는 게 가장 고민스러운 거고요. 저는 아직은 이제 저희 회사에서 벌어서 그 번 돈과 과제 과제는 작년, 재작년부터 조금씩 시작한 거라 그간에는 이제 번 돈으로 계속 투자를 했죠. 그 자본적뿐만 아니라 사실 이쪽 분야 같은 경우는 특히 이렇게 안 대표님이 맡고 있는 그런 사업 분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보면 퍼스 무브로서 선도적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력 문제에 좀 복잡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좀 산학이라든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산학연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학교, 한서대학교, 건국대학교, 항공대, 인천대, 그리고 금호공대, 신한대 이런 식으로 대학교들과 MOU를 많이 맺고요. 대학교들과 과제나 연구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석박사를 수십 명을 어떻게 고용합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국가 지원을 받아서 석박사님들과 수많은 연구진들이 다 제 제품을 개발을 같이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그게 산학연의 본질적인 점이 아니겠습니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협력사라든가 정부기관 이런 것도 좀 같이 말씀해 주시죠. 아무래도 좀 이 사업이라는 게 그런 게 뭐 예를 들어서 한국광기술원이라든가 이런 쪽 있잖아요. 아, 예. 특히 저희 같은 경우 광기술원과 지금 굉장히 끈끈한 관계로 가고 있어요. LED가 이제 광소자잖아요. 그래서 광기술원하고 협업을 해서 과제도 진행을 하고 있고 차세대에는 이 조명방송 드론이 어떻게 더 발전을 시킬 거냐에 대한 거를 늘 같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기관들 물론 애틀이나 광기술원이나 전자부품연구원, ADD, 국방기술품질원 이런 곳들에 조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스트 무브니까 이쪽 관련해서 특허라든가 이런 인증이라든가 이런 게 받았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그거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제가 처음에는 특허라는 거는 사실 그냥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특허를 내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결국은 그 특허를 냈던 것들이 저한테 도움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태경전자. 듣고 보니까 이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로볼 쪽으로 변경될 마음은 없으신지.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죠. 이름이 촌스럽다. 태경이 뭐야. 그냥 좀 글로벌하게 무슨 멋진 이름 없냐. 좀 차명 좀 바꿔보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삼성은 세련되냐. 삼성은 죄송하지만 삼성은 죄송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삼성도 순우리말이었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름에서 뭔가를 찾기보다는 이름은 애초에 가진 이름이 좋을 것 같고요. 늘 성실한 자세와 품질 그리고 후손을 대하는 마음가짐 내가 어쨌든 제가 바라야 바르게 살아야 모든 것들이 다 잘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개발, 연구, 개발, 제품에 임하면 이름이 조금 촌스럽더라도 그 또한 나름의 자부심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한테 이렇게 태경전자의 미래라든가 우리 안 대표님의 어떤 미래상 특별히 사실 이 군수 분야의 조명들은 어떤 특수한 성격은 임직원분들의 어떤 희생이라든가 노력이 없었으면 안 되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특별히 기억나시는 분들 마지막으로 이렇게 시청자분을 만나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꿈은 굉장히 소박합니다. 그냥 모든 직원이 주주가 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고요. 내가 회사의 주인이다 라는 그런 인식을 저와 우리 직원들이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도 다 삶을 저와 함께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있는 저희 임직원들 모두가 다 같이 저와 같이 행복하고 저와 같이 미래를 설계를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됐으면 좋겠고요. 태경전자에 다니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늘 어디에 가서든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임직원들이 되었으면 하고 꼭 그렇게 되게끔 제가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어렵게 나와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안혜리 대표님과의 인터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제가 포장은 마무리 포장은 안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정직하다. 너무 투명하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얹으면 그 깨끗한 물이 오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이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혼탁한 근데 가장 어렵다 하는 이런 분야에서도 이런 분들이 기업을 읽어가는 한국의 깊은 뿌리 같은 거 이런 걸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실 것을 권하면서 한국 사회도 이 정직함 깨끗함 이게 비단 기업 환경뿐만 아니라 정치라든가 다른 환경에 꼭 필요한 절실한 대목이 아닌가 그런 것을 첨가하면서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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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